저주의 묶임인가? 미드 쪽에 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르반이 안 보이네요. 보여주지 말고. 자르반이 어디쯤에 있을까? 왠지 미드 한 번 볼 것 같아요. 돌아올까요? 보호 선생님 통갔네요. 선생님, 오늘 적중률이 조금... 아니 저 같은 느낌을 미팅할 것 같은데? 저번에 뺐잖아요 일단 오네요. 대기합시다. 대기 대기. 대기 일단 대기.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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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아니 애니가 나도 순간 화내기 때문에. 끊기마! 어... 카시를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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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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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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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니 줘야지. 이야... 피창 다시 와서 살 것 같았는데 아유, 선생님 죽여버리네요 미신이는데요? 미는 거 도와주죠 네 그리고 레이스 큰 거 하나 먹고 도망갑시다 지금 다요, 레이스 큰 거 먹어요 아, 먹고 도망가라고 네, 먹고 도망가요 알겠습니다 탑 멘탈 좀 케어해줘 내둬요, 저거 말, 제 지금 관심 필요해서 저런 거니까 저러면 더 이제 날둬요 나에게 관심을 준다, 야호! 이러면서 이제 음, 도망갑시다 6분의 강탈 써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음... 난 6분 되면 쓰기 좀 무섭더라고요 어차피 블루 7분 10초쯤에 나오잖아요 7분 15초 정도 나와요 응, 그러니까 상관없죠 먹어야 됨? 빨장 오케이, 빨장 빨장에 신발 그거 돈 많네 아니,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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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시화석 안 사요? 니씨는 시화석인데? 아... 사요, 사 네 사, 사, 사 그리고 포션 하나 네네 하나 더 살까요? 아유, 그렇게 하죠 마음대로 하시죠 나는 기동률 상황은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자르반, 템, 뭐, 뭐 나왔지? 채도 네, 제가 점별 썼잖아요 지금 상태에선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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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히 분류로 주죠 예 아, 이 동네는 굉장히... 진짜 무섭네요 제가 게임할 때까지만은 저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그만들해, 그만들해, 그만들해 빨장 터지겠다 빨장 뭐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어, 터지는 거잖아요 아, 바뀌었어요? 아니, 아니, 데미지가... 데미지 고정으로 들어가는 건 바... 아,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러네 착각했다 아, 트린 차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갈까요? 하시죠, 뭐 형 멘탈도 깨지 있어 아니, 저는 뭐 별 신경 안 쓰니까 아니, 뭐 하시죠 저 원래 신경 안 씁니다 아니면... 저게 내 트린을 보고 따라하는 걸 수도 있어 레드는 먹죠, 일단 네, 여기 와달 봐가지고 아, 네네 아, 잘못 날렸다 카시가 오네요 와드를 박았네요 네 음, 와드를 박았네요 어, 탑 봐야, 탑 탑을 가져요, 탑을 가져요 자르반 탑 음, 자르반 탑 음, 자르반 탑 제가 유치하라서... 어, 자르반이 그냥 바로 궁 날렸으면 될 것 같은데 해전배기 빠졌을 거? 아니, 골렘 먹어, 이러면 음,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니군요 왜그래, 정신 차려요 여구의 미드로 갔어요 미드로, 미드로 봐줘 미드 갈 것 같애 어디로 갈까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 거기 아, 좋아 좋아 어, 알아서 잘하네 좋아 정글이 그때 나인 CS 상황 같은 거 안 봐요, 잘? 보죠 보세요 보죠 네, 안 보시길래 아 아 여기서 오랜만에 게임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아, 굳이 또 지나가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잖아 압박 음 압박 여기 안무 어, 여깄네 여기요 여기만 어, 여기 안 박힌 아, 여기 요정도 네, 네 응 미드 키워주는 거죠? 예 해줘야 돼 애니를 키워줘야 되죠 응 여기만 알아서 하겠죠 곧 갈 것 같은데 선생님 곧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곧 바텀 집에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 바텀 집에 갈 것 같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뭘 할까요,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글쎄요 그냥 가시만 찔러야죠 안 돼 너무 살인다 더블킬 따이고 나서 괜찮은 와드도 있는 것 같애요 아, 이거 더티한 거야? 자르반이 먹은 거야? 자르반이 먹었죠 그럼 자르반이 먹었단 소리네요 바텀 쪽에 뭔가를 헐 집에 안 가고 뭐 괜찮아 나미가 먹었어 혼자 있다가 그냥 죽은 거네요 근데 왜 집에 안 가고 저부터 죽었을까요? 포탈 타다가 응 웅덩이 맞고 죽은 거 아닐까요? 아아아아 나이스 복김 복김 좋은데? 독경 미들 밀까요? 이거는 미들을 밀진 못하고요 밀진 못하고요 아, 이거 나갔었네요 음 아, 매판마다 왜 이러지? 그러니까, 맞아요 아, 이길 수 있어요? 4대5 원데이 투데이 해봐? 강타스러우네 저거, 아 쓰면은 없구 아, 근데 케이틀린이 바텀을 일단 구조해주러 가죠 케이틀린이 아니, 상왕, 상왕 봐야건데 그러니까, 저게 화면에 안보니까 가야든지 안가야든지 알 수 없잖아 아, 조명사님 빡치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되가지고 아, 이거 가면 돼요 어차피 아까 만피였잖아요 아, 네네 님 죽음 이거 상왕 보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피하고 네 자르만 올 때 됐음 아군이 사냈습니다 헤이 저거 어떡해? 와, 케이틀 안들어와 이거는 여기서 버텨야되겠다 케이틀이 저쪽은 아 알죠? 소환사가 떠났습니다 그거 안 떠요 상대방한테 아 그래요? 네 상대방은 언제 떠요 그럼? 나가고 몇 분 뒤에 뜬다 그러던데? 몇 분 좀 지나야 될 텐데? 그거 아예 안 뜨기로 바뀌었을걸요 아 진짜요? 응 눈치챘을걸요? 이정도면 눈치챘죠 뭐 정도면 네 라인 관리 안 해줘요 그냥 같이 서가지고 아 불쌍해 이게 있을까 이거? 스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강선생님 당신 밖에 없습니다 아니 음 너무 많은거 말하지 마세요 스승님도 포기했어 하하하하하 모르겠네요 뭐 살까요? 이게 신발 기동력장을 사죠 기동력장을 어 트린도 나간거 같은데요? 트린도 나간거 같은데요? 트린도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트린 어! 전복했어 근데 트린이 움직이질 않아 네 아 트린이 제가 차단했잖아요 그래 그쵸 그래서 뭔가 욕을 하고 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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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를 않고 화면 내린거에요 맵툰 보고있어요 소울키드 나가고나서 잠수를 했네요 네 아 아 음 음 재밌네요 돌아왔는데 그렇군요 그럼 탑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케이티린 오면은 한번 싸우고 음 제 판단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집 가는데요? 아니 가면 안돼 아 블리츠가 땡겨주기만 하면 와드 받고 방어 그렇지 아유 가봐요 가봐요 브레이브즈가 지금 뭐 나왔지 태미 BF는 나온거 같은데 안 나왔는데 근데 왜 케이티린 반피가 쏙 빠져 내가 약한거야 내가 약한거야 태미 없잖아요 지금 태미 없어요 그냥 아 트린 와주라 루비 루비수정 루비수정이야 응 물리약증 상하구 아 좋은데 트린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쟤는 그거 그거는 그거대로 기분 나쁠거에요 내가 나갔는데 음 흐헤헤헿 무섭네요 이 동네 게임하기 이게 4 대 5를 이기려면 20분안에 쇼보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깨졌다 이거 타고나갔다 이거 무드빈입니다 저거 림죽음 성배.. 어 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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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피치하는거 봐 흐으 피야 어? 어? 따라갈 수 있죠? 마든 있네요 아 좋아 아 근데 트린이 안 오네요 맞트는 올지 않을 사람이 밉을 다 밀어야 되겠네요 그냥 에 모두 이길 것 같네요 빨리 포기할까요? 어떻게 해야 미드 이열죠? 스승님네 동네 미드 자주 열던데요 거기는 자주 열어요? 거기는 자주 열어요? 그냥 못 이긴거 알면은 포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냥 포기는 해요 시간 아까운데 그냥 접죠? 리포진하고 아 아쉽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이아 코스프레 좀 했죠 아 왜 그런지 알겠다 어 KT를 또 나간거 같아요 어 트윈 트윈아 움직이는데 다시 안 움직입니다 KT 또 나갔어 이거 나 다이아 거기는 왜 자꾸 나가는지 알거 같아요 승무증이 없잖아 거기는 승무증은 안하잖아요 승무증은 안하잖아요 챌린저 까지 갈정도 애들은 또 안잡히고 한 다이아 1에서 20에서 60? 왔다갔다는데 걸리니까 승무증은 아무도 안걸리는거야 아 또 나갔어 이거 이게 개판이죠? 이렇게 보니까 승무증 있는 사람은 되게 아쉽네 한판 치는게 진짜 아쉽죠 이런거네요 저는 몰랐어요 승무증이란걸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작년 말에 승무증을 다 하고나서 올해는 한번더 승무증 해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전 올 2월에 마지막 승무증이었어요 음 승무증 해보고싶은 하다 승무증은 재밌을거 같아요 해보고싶다 지금 5대3인데 이거 당연히 저같은거 지금 말했어요 미디어여자고 지금 몇시죠? 지금 거의 12시 돼가지고 이러면 웹툰이 슬슬 올라와요 웹툰을 보러갑시다 이런거 다들 동의하며 나가면 되는거죠 목요일 웹툰 뭐뭐떴쓰 그렇죠 그렇죠 뭐뭐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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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떻잇을거같은데 봅시다 님 뭐봄? 요거 재밌던데 네네네 그런식으로 가는거죠 시간을 켜지말고 아니 시간 낭비하지말고 그래야되겠죠 아이 붓김이 믿어봐요 일단 뭐 이거는 뭐 20분까지 메이플스토리는 하죠 좀 뒤통수도 맞고 음 여기 와드구나 네 와드네요 올 와드인거 같은데 트리는 왔다갔다하는구나 게임하자 트리는 지금 뭐라뭐라 채팅치고있을거에요 응 그렇겠죠 어 추석도 다가오는데 면책한번 해주겠다 풀어봐봐 뭐라하나 노래 부르고 있을수도 있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원하시나요? 아 한번 풀어보죠 원하세요? 아니 쌍욕하고 있을수도 있어요 잠 풀었습니다 야 아직도 안끝났냐 ㅋㅋㅋㅋ 아니 아까 왜 사냐라 그랬으니까 왜 사냐라 그랬으니까 왜 사냐라 얘기할거에요 지금 인생얘기 그러니까 너같은 내가 살 가치없다 이런식의 얘기를 아니 20분 되면은 제가 서렌을 누를거 같애 음 아마 저트라는 빨리 게임이 끝나길 원하겠죠 응 그렇죠 그럼 오래 끌까요? 오래 끌어봐요 그것도 한 방법중이나죠 화력좀 해봐 야 오 근데 그걸 아파하잖아 둘이 안 아파해 애들이 그부 살았네 힐 받았어 그부가 가지마 가지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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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들 와들 와들마워 그렇지 이야 내용군강진이 이거 사네 아 이런 인신을 냅두고 오 좋아 졌어 근데 아 세레몬이 하고 있어 아 신났어 그냥 궁도 써주고 어 유치아 쓰고 인이 멘붕했네 아니 뭐 로비 왜 두개 샀어요 아 잘못쌌네요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보석은 많으면 좋아요 보석 보석은 정말이지 좋죠 네 멋져요 타릭스같이 생겼다 근데 그러게 닮은거 같아요 응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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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타고 있네 몸이 아 이펙트 봐 음 아 불쌍해 아 원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승급절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저희처럼 승급절 안하는 것도 좋겠네 음 어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승급절 또 할 수 있잖아 좀 있다가 그렇죠 어 재밌겠다 뭐 한두파만 이기면 또 올라가니까 어 어 1승 1패를 하고 떨어져야 90점대로 떨어지지 않나요? 아 그렇죠 지금 2연패를 하면 80점대 아니면 약간 79점 78점? 이렇게 떨어질걸요? 20몇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급절은 못해도 이런건 깨알같이 알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건 알아요 근데 죽어도 죽는거죠? 남얘기 관심 많군요 아니 못하니까 승급절을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남얘기 관심이 많아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 아 내가 막 죽으면은 정글러 핑계대면서 막 정글러 뭐하고 있나 막 보는거처럼 강진현씨 네네네 군데레방패를 사겠습니다 아 네네 사시죠 20분.. 20분 됐는데요? 아 FF 안쳐 아무도 할 수 있어 나왔네 나왔네 할까요? 북경김치가 쳤네요 아아 북김이 멘탈 터더 아아 끝난 해봤어 이거는 참 이게 이렇게 되네 0승 2패 승거 실패 승거 실패 승급이 실패하셨습니다 확인 누르죠 이러고 이러고 넘어가서 나가지마 나가면 안돼 점수 점수 아 아 북김이 알아서 했을거야 73점 이거 한판 이겨도 승급점 못 올라가 세판이 되는거 아니야 이제? 아니 97점 이렇게 될거에요 세판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NMR이 좋아서 이십 몇 점씩은 받아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트린 한번 볼까요? 트린 아이디 뭐였어요? 트린 아이디가 뭐였죠? 미대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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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린그린 친구구나 뭐라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 저는 좀 그렇게 저는 좀 그래요 승급점이라고 하는데 감흥이 없네요 별로 해보지 못해가지고 승급점은 제가 못한건 아니지 않았어요 아 리듬 잘했어요 전판도 못하진 않았죠 전판도 못하진 않았죠 전판도 근데 굴러들어가지고 문제 있었죠 네 문제 있었죠 뭔지 궁금했죠 강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그 100%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 그럼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A플러스는 아니라도 B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딱 B정도 B정도 B정도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최고 점수가 아니죠 아 근데 이번거는 B가 안나요 C에서 D가 나오지 왜냐면은 조벽화제 냈는데 한 명이 탈출한거지 아 조원 관리를 못했어 어 연대책임이거든 왜 거기서 유령을 먹냐고 탑을 맞았어요 아 그럼 아니 근데 3분당에 갱을 오네 원래 3분당에 갱 안오거든요 요즘은 메타에요 3분갱 아니 근데 저게 3분갱이 당연해가지고 서로 갱을 안해요 요즘에는 나도 아예 올 줄 알았다니깐요 응 요즘에는 당연해 너무 당연한 갱이라서 안가거든 그쪽으로 그 당하네 근데 뭔가 허무하니 밀려오네요 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안타까워 내가 난 안타깝다 진짜 다음 게임은 그냥 번외전인가요 번외 게임 번외가 아니고 다시 한판 이기면 지금 73점이었나 73점이었나 27점을 받을 수 있어요 퍼플일 경우에 퍼플이 점수도 많이 주는거 맞잖아요 그렇죠 저 많이 주죠 그러니까 MMR이 북경김치 북경김치 쳐봐요 강등된거 아니에요 쟤 뭘까요 북경김치 네 골드 아 아직 남아있네 가봐요 퀵이가 골드 2인데 골드 2인데 1픽 걸리고 북경김치가 2픽 걸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MMR이 높아서 27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점 이렇게 받으니까 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 파워 다시 올라가는 거죠 도전해보고 알아서 하도록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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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타일 네 스타일 붐 스타일 그러면 저희는 바트 영상 한 번 더 보고 이 형 멘탈 좀 추스르고 아 저는 괜찮다니까요 아 그럼요 다시 다시 놀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 때 뵙겠습니다 고소해 그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언제나 가슴 졸이며 연락을 기다리곤 했었죠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요 집착하는 남자 매력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그녀의 유일한 남자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그녀가 먼저 저를 찾곤 해요 오늘도 그녀가 데이트 신청을 하네요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나만의 자신감 서포터 붐스타일